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정권이 박혔는데 교육부가 좌편향 교과서를 버젓이 내놓는 걸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참 위태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라가 바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크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교육부가 내놓는 이런 교과서가 기상천외한 정도가 아니고 대경실색할 정도의 교과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 교과서에는 아이들에게 거짓과 위선과 사기를 가리키는 그런 교과서를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뭐죠? 그 교과서의 개편작업이라고 교육부가 내놓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직선거 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선거 데이터를 제조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부터 시작해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여름시의회 모든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공병호tv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도 지금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냐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국힘당이라는 사람들은 비겁함과 나약함과 이런 부분들이 하늘을 찌를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나라가 다음에 개차반이 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거기에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퍼즐이 맞추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일이나 교과서에서 뭡니까? 거짓을 실어가는 젊은 세대를 쇄내시키는 거나. 그게 다 퍼즐이 맞추지 않습니까? 뭘 위한 겁니까? 우리 헌법이 이름들 재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헌법이 규정한 그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6.25 남친 표현을 뺀 좌편향 교육과정 바로잡아입니다. 이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내놓은 교과서의 내용에 6.25 남친 표현을 제거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과 식자층들은 국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그럼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체제가 베끼는 겁니다. 체제가. 체제가 바뀌면 다음에 뭘 빼앗기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기고 그다음 뭘 빼앗기겠습니까? 재산을 빼앗기겠죠. 여기 보시죠. 1994년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엘진 대통령으로부터 6.25 전쟁 기록 러시아의 복사본을 받고 있다. 이 기록엔 북한의 남침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북한이 남침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이들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병이 깊은 겁니다. 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저열하게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익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지금 싸움하는 거 보세요. 방송, 실방송 전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동시 시청자 수가 딱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다음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이렇게 방송이 진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방송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지금 4주, 5주째 뭐죠? 구독자 수가 한 명도 안 듭니다. 확 줄였다가 거기서 머물게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67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중에서 몇 주 동안 여러분들 구독자 수를 줄였다가 그다음에 구독자 수가 더 늘지 않게끔 거기서 딱 묶은 겁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껏 주무르니까 우파 유튜브에서도 무슨 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지하자 좋다만 하는 거죠. 교육부가 윤석열 정부 하의 교육부가 교과서 이름들 편집 기준을 정하는 교육부가 그제 공개한 2020년 개정한국사 교육과정 시야는 역사 왜곡과 편향된 시각으로 점철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고 시도 교육감이 교육 기준을 결정한 점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 우려스럽다. 내용을 보면 참담하다. 중앙일보에서 이 정도 사설을 쓸 정도 되면 얼마나 참담하기 때문에 이런 사설을 쓸겠습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사실까지 무시하고 다 사귄 겁니다. 모든 게 조작이고 헌법과도 충돌한 편향된 시각이 넘쳐난다. 연구 책임자가 유관순은 친일파가 만든 영욱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비롯던 사람이니 교육과정 개발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비판이 오는다. 가장 큰 오류는 6.25와 관련해서 남친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침략 사실을 숨김으로써 왜곡을 낳는다. 특히 이승만이 침략을 유도했다 갔던 1980년대 운동권의 수중주의 역사관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상태입니다. 체제 전쟁. 선거 사기를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체제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이 장악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선거 사기 도구나 수단이라는 겁니다. 교과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6.25 남침을 부인하는 겁니다. 6.25 남침이라는 표현을 다 교과서에 제거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 정도로 지금 골로가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교과 이런 편집 과정인 겁니다. 학생들에게 뭐죠? 6.25가 북침이나 이승만 때문이라는 걸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런 교육을 받고 여러분 나와서 어떻게든 여러분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40대 여러분들 50대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도 문제다. 이게 뭐 미친 거야만은 넘들이지 않습니까?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 아니에요. 2018년에도 자유를 빼려다 비판 여론 끝에 그 당시에 조국 씨가 민정수석인가 무슨 수석을 할 때 헌법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넣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마저 빼버렸다. 자유 삭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내포되어 있어 필요 없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출한 체제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도 가능한 것이죠. 다수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분명히 규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뭡니까? 아이들한테 안 가르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을 명칭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자유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 질서를 무시한 내용의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선거가 치러진 첫 번째 선거가 2월 1일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뭐 낱낱이 제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역사교육의 이름 시안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6.25 남친 남친 표현 빼고 자세히 보면 또 얼마나 엉망칭창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체제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전체주의 체제를 체제 전쟁 중인 거죠. 사랑은 낭만으로 하지만 정치는 낭만으로 해서 안 되는데 대통령이나 국힘당을 보면 야성도 없고 신념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내 자리만 유지할 수 있으면 땡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가 사기도 입을 다물고 이런 거죠. 식충들입니다. 식충들. 지난 정부에 시작한 연구를 하지만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핑계는 안 통한다. 교육부에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교육과정 시한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된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들은 보통 시민들과 다른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지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시각이라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전후 사정을 미뤄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탁단의 조치가 지해지지 않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체제로가 변질될 거다. 변질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복원이 어렵습니다. 복원이 내부의 적들은 보통 시민들과 다른 세상을 원합니다. 그 내부의 적들이 선거사기를 왜 치르겠습니까? 선거사기를 왜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세상 저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저의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숨이 막히는 세상인지를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꼭 그것을 체험해야 되나 체험할 때가 되면은 그것은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체제전쟁 중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방송하다 너무 많이 답답하면 다음에 방송 안 하겠죠 저도 너무 열 받으면 그때는 끝인 거죠 서로가 나만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으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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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